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야당이 국회에 있어야 하는가 개원 3개월째를 목전에 앞둔 이 시점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집권여당은 예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항의하거나 퇴장하거나 뒤에서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야당은 여당의 조롱강이 되기도 합니다. 야당이 사의로 부정성 그의 눈을 철저히 감고 귀를 막은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야당이 충실히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야당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이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입법 독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체제의 대한민국이 재구성될 것을 그야말로 크게 우려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우리가 짐작하거나 예상하거나 전망하기를 원한다면 7월 28일 단 하루 동안 국회와 국회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복귀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월 28일을 한 단 하루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이 단독 표결 처리 강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정위에 일방 상정한 뒤에 포결 처리를 강행해버렸습니다. 법안들 가운데서는 국민들에게 크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또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 구성 그리고 법안 심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체의 표결을 강행해버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법안 3건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에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말 아주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강제로 구성한 여당이 소위 구성도 하지 않고 법안을 정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통합당 위원들은 전원퇴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재위원 재석 26인 가운데서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법여권 의원 17명이 찬성해서 가결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토위의 전체에 의해서도 임대차 3법처럼 아주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 6건도 상정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었습니다. 국회는 이제 청와대 하명 처리 기간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의 주문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법안을 국회가 기꺼이 신속히 통과시키는 이른바 입법 제조 공장으로 탈바꿈했음을 제3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29일 법사위 개최 일방통보입니다. 7월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방처리한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도 다음 날인 29일 개의하겠다 이렇게 통합당에 일반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고유법으로 올라와 있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모든 법안들도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가 정적적으로 표결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통합당 지도부위원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무슨 수가 있겠느냐. 통합당만의 대안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발의하고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우리는 힘껏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폼을 잡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바로 통합당 지도부의 한 위원이 밝힌 겁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 통합당 불참 속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7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채택에 반대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단히 유력한 실물에 가까울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의 이면 합의서에 그가 조작되었다고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산시킨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행정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딱한 미통당을 보고 이진호란 분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미통당에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미래통합당에 국회에 있어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당의 덜너리 역할 아니면 이중대 역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깨끗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총사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표 수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물기어린 눈을 좀 보기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투명성과 선명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의 의정활동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단독적으로 다 처리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4.15 부정선거에 눈을 감은 결국은 예상했던 결과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